파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파묘가 지금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1일 만에 가격수 600만 돌파 이게 얼마나 빠른 숫자냐면 서울의 보험보다 빠릅니다 서울의 보험보다 무려 사흘 정도가 빨라요 그러면 서울의 보험이 한 1,300만 명 됐으니까 이 파묘는 한 1,500만 명?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원래는 이 파묘가 처음 성적은 물론 대단했지만 처음 성적이 천만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3.1절 버프를 받았어요 3월 1일 날 하루 동안 몇 만에 봤을까요? 얼마나 봤습니까? 85만 85만 명 3월 1일 하루에 85만이 봤어요 여기에는 건국전쟁에 김덕영 감독이 큰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파들은 파묘를 본다 저도 좌파입니다 여러분들 좌파들이 파묘를 봐 건국전쟁에 돌풍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했다 건국전쟁은 조선일보가 전사원한테 보라고 했대요 단체 관람하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역시 인정하네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토착외고 인증 그러니까 그거는 토착외고들이 보는 그런 영화라는 걸 조선일보가 인증해 주는 바람에 니들이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100만 넘었거든요 지금 건국전쟁이 그러면서 엄청난 흥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85만 85만 그래서 그냥 아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데 입소문 힘입어서 3.1절 연휴 효과 톡톡 봤다 그러니까 3.1절 연휴 3월 3일까지 3월 1일서부터 3일까지 3일 동안에 200만이 넘게 봤으니까 효과가 톡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월 22일 날에 개봉했는데 2월 25일에 파묘 한번 볼까 그래서 파묘 라고 검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에 그 밑에 보면은 그 관객 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225만 명 벌써 아니 한 일주일 됐나 내가 보니까 3일 지난 거예요 3일 만에 225만 명 맞아요 오 이거 내가 늦었는데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뛰어가서 봤습니다 그래 보고 나니까 역시 잘 봤다 이거 왠지 천만 찍을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쫙 봤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고 난 그 다음날 아 이 영화는 좌파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김동연 감독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 나는 내 정체성에 딱 맞게 봤구나 오 내가 바로 좌파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전날 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사실 건국전쟁도 봤습니다 예 건국전쟁을 보고 제가 이틀 동안 알아누우셨죠 제가 온몸에 열이 끓어올라가지고 이틀 동안 알아누웠어요 알아누웠다가 파묘를 보고 제가 많이 힐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힐링을 하고 그 김동연 감독 그걸 보니까 진짜 밉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있나 그 장전영 감독입니까 예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건국전쟁이 뭔데 내 영화를 이런 식으로 아니 웃기는 영화입니까 아니 이제 뭐 백만 돌파한 감독이 자기는 육백만 돌파했는데 그걸 보고 이건 좌파들이 보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좌파들이 많네요 아니 항의를 하면 좌팝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일 정신을 갖고 있으면 좌팝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좌팝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도 뭐야 일본에 대해서는 막 이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좌파예요 일평생 전두환 노태우를 찍어온 우리 할아버지가 좌파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아마 그 뭐야 진짜 좌파라고 하면 화 안 내셨을 거예요 좌파마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수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묘에 관련된 수학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파묘의 사이드에서 벌어진 건국전쟁과 파묘 사이드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특히나 수험생들한테 소중한 에피소드는 뭐냐면 수험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가짜 역사 강사와 진짜 역사 강사를 가르게 해줬어요 전환길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도 전환길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도 역사 강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엄청 그 사람 변호하는 댓글이 제 유튜브 채널에도 엄청 달리고 있어요 황은필 백의성 이쪽이 역진영상사다 이렇게 인증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강연료를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환길보다 나은 당사는 인증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나 이렇게 하고 쌍욕이나 해대는 그런 실력으로 감히 팩트를 입각해서 연구하시는 그런 강사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한방이 혹 가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한방이 혹 간다는 걸 보여줬는데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팩션이에요 팩션 팩트가 아니고 팩션 저는 다큐멘터리에 갑자기 최진기 강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최진기 강사가 이름만 딱 가리고 있죠 내가 최진기 강사가 방구석 일렬인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나와 강의도 아니고 저희끼리 예능에서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내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영화에서는 그걸 까고 있어 최진기 강사는 명예에서는 소송 안 합니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강의하는 거 있으면 저는 소송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최진기 강사를 선택했더라고 김동연 감독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인지도가 아직 우리 백항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백일성 강사를 최진기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어 줍시다 일단 그러면 압수수색도 한번 당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김성수 tv가 아직 압수수색을 안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가 한번 당하고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구독자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유튜브 구독자가 제 두 배에요 두 배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매불쇼도 아직 안 당했어 그러니까 매불쇼가 먼저 당겨야 되는데 매불쇼가 제일 먼저 당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당하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당해야 좀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사람이 순서를 이렇게 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 기분대로 지 기분대로 빡 돌면 때려 이러면 가서 때리지 않겠습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당분간 한동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을 계속 얘기하자 윤석열을 얘기하자 특히나 또 이번에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야 확실하게 이게 그런데 용산의 정책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관련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이 계속 깐죽거리는데 우리는 그냥 무시하면 돼 깐죽이는 무시하자 네 그런데 진짜 오리지널 주진우는 지금 말없이 해운대구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진우가 여러분 저하고 동기입니다 동기 75년생입니다 네 와 내가 열받아 죽겠습니다 주진우는 편안한 지역구 가가지고 경쟁자 다 물리치고 지는 전력공천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러고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더 잘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포스터가요 이제 황호가 파죽지서를 일으켜가면서 스페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스페셜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원래 보니까 누리꾼이 저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포스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나봐요 그거를 제작사가 바로 딱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멋진 거예요 저 가운데 모습이 완전히 한반도죠 한반도 한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소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구도를 딱 했대 그러니까요 소나무까지 딱 들어가면서 심지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소나무당을 저걸 소개를 시켜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 배경이 약간 하늘색 파란색으로 민주당이다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1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까지 만약에 들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파묘가 1700만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묘의 포스터 새로 만들어진 저 포스터가 결국은 내용에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서부원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서부원 선생님 이분이 이제 김남국을 길러낸 광주의 교사예요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선생님인데 네 살레시오 고등학교 네 살레시오 그 학교에서 이제 3.1절이 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걸 역사 교제로 삼아가지고 3.1절을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건국전쟁 감독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자기가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되겠다 파묘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보셨대 보고 나서 이야 이게 바로 3.1절 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이 최민식이 김상덕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김상덕이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명안 독립운동가더라고요 김상덕 씨는 네 김상덕 씨는 반민족행위자특별처리위원회 네 여러분 반민특위라고 하는 반민특위 거기에 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위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야 알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에 이어서 철저하게 은폐됐던 거예요 맞아요 이 김상덕 씨가 재헌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재헌 국회의원이었는데 김일서의 그 새끼가 이 김상덕 의원을 잡아갔어 납북했죠 잡아갔어 잡아갔는데 이승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발적인 월북이다 그래가지고 자발적 월북 분자의 아들이라 해서 여러분 김상덕 씨의 아들이 당시에 서른 서른 두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스물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네 서른 두 살짜리 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맞아요 쫓겨나 쫓겨나 하고 스물 세 살짜리 아들이 그때부터 이력서를 이제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도 안 받아주죠 아무데도 안 받아주고 전부 다 거절당해서 그 거절시킨 내가 욕을 쓰려고 거절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기붕이의 마누라인 박마리아였어요 박마리아가 전부 다 간섭해가지고 다 거절시켜버렸어요 거절시켜버리니까 뭐냐면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뭐 뭐 됐냐면 핵류병자 여러분 핵류병자 모르십니까 노숙자 핵류병자가 돼가지고 그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도 이분이 정말 뭐 김일성이가 이런 직책 저런 직책을 주긴 했으나 끝까지 그냥 직책만 받고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56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주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분의 항일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반민족행위자특별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보통 자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경상북도 분이었어요 제가 항상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의 그 항일운동과 저기 뭐냐면 그 반 이승만 활동에 제가 센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학살을 했으면 지금 대구 경북이 극우의 원상이 돼가 있겠습니까 그래 저 김상덕이라는 분도 고령칠곡 여러분 지금 고령칠곡 하면 박근혜 뭐 저기 뭐야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떠오르시죠 아니에요 원래 김상덕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아니면은 안동 이분하고 만주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여러분 만주의 호랑이 네 호랑이 그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거든 아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남만주의 호랑이 바로 그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내가 갑자기 그 김동삼 네 김동삼 네 김동삼 김동삼하고 저기 뭐야 같이 활동하신 거의 10년을 같이 활동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요 김상덕이 이승만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면대결을 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승만이 특별경찰조를 돌려가지고 전부다 반민특위를 해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그때는 전부다 민주경찰로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승만이 이거를 체포하기 위해서 특별경찰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노덕술 같은 노덕술 저기 뭐야 김문기 이런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때려쳤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뒤에서 해라라고 했던 게 이기붕위의 마누라 박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친일파 여러분 뭐야 야인시대 보면 그 뭐야 김두한한테 국회에서 쳐맞는 놈이 있어요 그 장경근이라고 그 있어요 그 그 둘이 그렇게 뒤에서 실세로 움직여가지고 반민태길을 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상덕이라는 인물이 최민식의 역할로서 최민 저기 뭐야 일본군을 그렇게 젖은 나무로 이렇게 때려 패는 게 아이고 영화의 스토리를 말해도 됩니까 아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스포일로 제가 별명이 김스포거든요 아니 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영화 안 보러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600만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약속하세요 아니 두 배를 해도 1200만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안됩니다 2000만명이 봐야 됩니다 2000만명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저기 명량의 감독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명량감독은 지금 이미 6년이 넘게 지났고 아니 10년이 넘게 지났고 이거 10년이 넘어서 기록을 한번 깨야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영화에 좀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화에 그 제가 제작자로서 관여한 바가 안중근 영화를 제가 좀 만들려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영화가 지금 이랬으면 내가 완전히 온 방송에 나가서 완전히 난리를 쳤을 때인데 그 주연 배우가 아직 캐스팅이 안 돼 안중근 역할을 할 사람이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그게 캐스팅이 돼야 나머지 투자도 받고 뭐 이라는 그래가지고 송중기가 요즘에 아주 독립운동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송중기를 한번 캐스팅하고 송중기를 내가 아니 제 영화감독하시는 분이 송중기하고 이병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캐스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거절을 해가지고 못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송중기 요새 탈북자 영화 재밌던데 로기완이라고 아주 재밌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김상덕이라는 이분을 뵈면 건국전쟁도 김상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류가 됐다면 건국전쟁 그런 영화 못 나옵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바로 세워져 여러분 이승만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학살한 사람만 60만명이예요 60만명 여러분들 그 60만명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40만명이 독립군 세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독립군의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을 도룩한 겁니다 네 대살로 해서 죽이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다 말이야 김상덕이라는 분이 만약에 주류를 찾았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아니냐 그러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국전쟁의 주제가 뭡니까 무장투쟁론은 아무 쓸데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주제예요 이승만은 외교 분자였고 그다음에 교육운동가였기 때문에 이게 쓸모가 있는 거지 백범 김구 선생이나 김상덕 같은 이런 무장 독립투쟁은 아무 쓸모 없다거든 그거를 이따가 또 짚어드리기 네 그게 주제인데 그러니까 김상덕이라는 분이 최민식의 이름으로 딱이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같이 다니는 장이사 염쟁이가 고영근입니다 고영근 독립운동가도 이분은 특히 구한말에 관리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가장 극한 게 바로 우장춘 네 아버지 아버지 우범선을 일본가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네 그게 여러분 우장춘 박사는 위대한 신분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극하지 않는데요 우장춘이 아직 어렸을 때 한 세 살 정도 됐을 때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민비가 죽은 그 사건에 문을 열어준 그 경복궁의 문을 열어준 경복궁 수비대장이 우범선이었단 말이죠 시해방조죠 네 시해방조죠 적극적인 행위가담자죠 문 열어주고 야 마음대로 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근이 가서 찔러 죽였다가 이 민족의 배반자 이러면서 여러분 민비가 물론 나쁘죠 나쁘지만 그걸 일본놈들이 왜 그걸 들어와서 처단을 안 우리나라 사람이 처단을 해야지 일본 깡패들이 죽였죠 네 일본 깡패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 힘으로는 처벌 못하니까 우리가 처벌할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거를 왜 일본놈들이 하는데 내가 하는 말 그러고 나서 고종을 겁박해와 결국 고종이 러시아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범선을 고영근이 가서 죽여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죽이고 나서 고영근이라는 분이 좀 갈팡질팡했죠 네 이렇게 좌우 뭐라 그럴까 조선의 독립인가 아닌가 이건 뭐 분명히 조선의 독립이긴 한데 이거를 다시 황제정을 다시 복구시켜야 되나 아니면 민주 정치를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갈팡질팡했죠 그러니까 그 극중에 유해진의 캐릭터가 갈팡질팡했죠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완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을까 캐릭터까지 정말 끝내준다 내가 그리고 뭐니 뭐니 아니 그 이도현 배우가 나왔던 윤봉기 차근차근 가보시라고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 네 이화림 저는 솔직히 이화림이란 분의 이름은 알았었어요 암살 영화가 막 이렇게 히트를 칠 때 여자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막 알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이화림이란 분이 같은 부대에서 대장면을 갔다 했다라는 정도는 알았는데 이번에 봤더니 완전히 진짜 멋있는 분이더라고 이화림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99년까지 살아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여성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니 이화림 씨 같은 분은 사실은 꼭 봐야 되겠다라고 이 파멸을 봐야 되겠다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예고편을 보는 순간 이화림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데 야 이거 봐야 되겠다 그렇죠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화림이 김고은 씨가 이화림인데 이화림이 이제 처음에는 최민식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화림이 저년이 저 어떤 년인데 그냥 나왔겠냐 내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화림의 캐릭터가 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 이화림은 그냥 끝까지 이화림이 끝까지 일본 놈들한테 받을 거 다 받아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말 그대로 독종 근성이 아주 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이분은 이름이 화림 아닙니까 좀 세련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분이 이분이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양식의 근대죠 여러분 요새도 화림이라고 하면 저 먹어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190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겠노 뭐 이정자 뭐 이경옥 겨옥이만 해도 얼마나 그게 세련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산 김원봉 선생의 부인 박차정 여사가 사실은 독한 여군대장의 이미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름시름하다 죽습니다 좀 건강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화림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죽어 처음에는 광복이 될 때까지 절대 안 죽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통일이 될 때까지 절대 안 죽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99년까지 살아계셨고 그때까지도 그 나이에 80이 넘는 나이에도 온갖 요직들을 갖다가 하면서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화림이라는 분이 이제 살아났다 역사 속에서 되살아났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렇다고 북한에서 알아주나 그것도 아니야 이분은 북한하고도 거리를 딱 뒀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감독이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하나 알아냈을까 제가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니고 일할 때 이화림 거라면요 대학원 선배들이 조용히 안 해 야 그런 사람은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다음에 김원봉 선생님 박차정 장군도 얘기하면 그 여자가 뭔 일 했다고 네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대학원에서도 이 모양입니다 대학원에서도 거론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영화니까 영화는 딱 개봉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이 후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딱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영화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뭐냐 하면 대학원에서 얘기했을 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화림을 이번에 딱 들고나 내가 이화림 적어놔서 내가 우리 방에서 만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마누라는 여러분 공대예요 공대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박차정도 내가 하도 옆에서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화림 가지고 나 파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묘 파는 거 왜 일본 그건데 아니 이거 뭔가 일본하고 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역시 보고 나니까 내가 아주 잘 봤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윤봉길 나오죠 근데 이화림과 윤봉길의 관계도 누나와 동생이면서 스승과 제자로 묘사한 것도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의열단의 의열단의 총무였다는 거지 이화림이 이화림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의 총무고 한인 애국단의 창립 멤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봉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봉길 같은 사람을 윤봉길에 사실상 뒷바라지를 한 거죠 저기 나가서 저 거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뒷바라지라는 게 의열단이고 그리고 만주의 조직이었는데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이화림 씨가 맡았던 역이 진짜 선배나 스승이나 혹은 누나 같은 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딱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이 저 김구한테 윤봉길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 괜찮다 한번 믿고 써봐라 그런데 3개월 뒤에 거사를 해야 되는데 백범 김구로는 3개월 만에 어떻게 그런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일을 시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구파 백정기 같은 사람들도 그다음에 화암 정현섭 같은 사람들도 다 김구 선생한테 네 좀 시켜달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분들도 다 그거한테 백정기하고 정현섭은 한 가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폐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키죠 들키고 잘못 던지고 일하고 있는데 콜록콜록 하면 이거 한다고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기는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요 샤하이 홍콩 공원에 1조 2조 들어가요 2조가 우리의 윤봉길 조였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인도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 미얀마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요 그 김구하고 아무 관계없이 들어가는데 윤봉길만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윤봉길이 제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이렇게 만주를 통해서 샤하이까지 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 믿을 만하니까 써봐라 해가지고 그 백번 김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는 그때까지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영양이고 뭐고 간에 다 책임져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완임입니다 밥 따뜻하게 먹게 해 주고 여러분 폐병에 가장 취약한 폐병에 제일 쥐약이 뭔지 아십니까 찬밥이에요 찬밥 여러분 찬밥에 국물 없이 먹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히 폐병 걸리고 남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계속 따순밥 먹게 해 주고 더운 국 먹게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윤봉길 장군님이라고 하죠 장군님이 거사를 버릴 수 있게끔 해 준 사람이 바로 이화림입니다 이 사진 찍은 기 이 사진의 뒤에 태극기 마련하고 이런 건 다 이화림이에요 이렇게 붙이고 한 게 여러분들 다 그래서 그 뭐야 백범 김구 선생도 저 백범 김구 선생이 저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저 때 부어있거든요 저 부어있는 게 저 왜 부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실 때예요 저 때가 그래서 원래는 기볼이 장대하시고 기볼이 장대하고 이랬는데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이래가지고 저기 뭐야 윤봉길 의사는 저 보십시오 생긴 게 얼마나 잘 생겼습니까 더운 밥 먹고 더운 국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나는 못 먹어도 좋으니 저런 사람들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승만이 함박스테이크 먹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 정도가 아니죠 노동조합 노동자들 돈 횡령 해가지고 진호 호의 오시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외국 여자 끼고 외국 여자 끼고 에라이 에라이 진짜 그게 국부야 여러분들 말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자기 어머니 광낙원 여사가 회초리를 칠 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못 먹고 하는 게 독립운동이냐 먹을 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회초리는 제가 맡겠습니다만 원래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춥고 배고픈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역사 독립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독립군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나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유사시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야 되겠다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자 이 뒤에 나오는 분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알면서 진짜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오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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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광복군 이분도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 거기서 누가 있냐면 김선영 씨가 배불러 가지고 배불러 있는 상태예요 애의 무슨 험한 것이 애를 타고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경을 외우면서 그 험한 것들을 갖다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그 무녀 동료 무녀를 했던 그 사람이 오광심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이것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오광심과 같은 이런 저기 독립군의 생활 이 사람이 화북의 용대 출신인데 화북의 용대가 여러분 말이 좋아 화북의 용대지 한 서른 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른 명 정도가 여러분 우한 전투 여러분 중국의 독립운동 할 때 보면 1938년도에 우한 전투라는 게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의 그 우한이거든 일본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장기석 군대가 우한에다가 방어진을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전 세계의 자유 외치는 사람들이 다 왔던 거예요 그렇죠 자주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 군국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 전투에서 사실은 지면서 우리나라에 불었던 게 뭐냐면 수양동호회 검거사건이라는 게 그때의 수양동호회 검거사건대에 결정적인 친일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 이제 일본 군국주의를 못 막는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많이 하는데 그때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몸으로 변절하지 않았다 서른 명 정도 되는 조선의 용대가 장기석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가장 잘 싸웠다 최고의 부대였다 장기석이 거느리는 부대가 200만 명이 넘었는데 거기서 서른 명이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사람하고 외모 구별이 전혀 안 되고 이랬는데 야 자들 뭔데 조선에서 왔다는데요 조선에서 왔다는데 뭐 서른 명이면 여러분 선봉 부대로 싸울 경우에 전투 한 번만 하면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장기석이가 제일 잘 싸웠다는 거예요 서른 명이 생존율이 그중에 1%만 죽었어 세 명만 죽었어 1년이 넘도록 싸우는데 세 명만 죽었어 오광심이 여잔데 장기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뭔데 아무튼 아니 무슨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았다도 아니에요 사지 욕심 멀쩡해서 그렇고 여러분 박차정 장군의 부관 아닙니까 오광심이라는 저분이 윤봉길 의사가 나쁜 쪽으로 빙의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거는 오광심이라는 분이 윤봉길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야 저 정말 내가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독립군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부 세력들이요 제가 생각한 건국전쟁을 보고 열광했다는 전국에 한 70만 명 정도 내가 왜 100만 명인데 30만 명은 내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저 뭔 거 싶어 봤을 거다 30만 명은 내 같은 사람들이라고 뭔 사기를 치노 그러면서 나는 그 이런 저기 평론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거 보면서도 아마 제가 100% 확실합니다 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렇죠 왜 김상덕이 누군지 고영근이 누군지 이화림이 누군지 이화림이 누군지 오광심이 누군지 100%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윤봉길은 아마 봉기라 봉기라 해도 설마 저게 윤봉길이겠나 이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아픈 다음에 거기서 윤선생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윤선생 성을 알려 윤봉길이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마 극우 세력들 다 그랬을걸요 오 윤봉길이 왜 최민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 다 그랬을 거야 근데 진짜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윤봉길은 위대한 장군이긴 합니다만 잠깐 나왔다가 됐다면 김상덕이라는 분이 진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처벌법으로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걸고 이승만하고 한판 대결을 벌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묘에서는 승리하는 걸로 만들어내죠 박자에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신채원 선생님 부인 아유 뭐 그거 하나로 닦은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의 끝까지 보시면 간호사인데 왜 일본군의 만행에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김갑수가 이끄는 의병단에 들어오는 분 있죠 그게 박자해를 모델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박자해 씨가 3.1운동 때 이분이 조선국녀였지 국녀였는데 그 이 의녀 의녀였어요 의년대 이제 그 뭐야 대한 제중원인가 거기에 간호사로 가 있는데 3.1운동 때 이렇게 그 부상자들이 들어오니까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그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빨리 치료해라 그러니까 부상자가 급해서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쏴 죽였다는 거야 죽여놓고 이제 부상자는 없다 빨리 우리 군을 치료해라 그러니까 정말로 클로로포름 그 클로로포름이 여러분 수면제 아닙니까 그거를 일본군 그 머리에다 깨부시고 뛰어나와가지고 독립군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이 그 70만 명의 건국전쟁 보신 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과연 건국전쟁을 보셨을까요 무장독립운동이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박자회는 이 파묘에서 가장 어린 그런 그 무녀로 나오는데요 아 그런데 그 어린 어리지만 굉장히 그 영역이 강해서 그렇죠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원래 선무당이 제일 센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받았거든 네 그러니까 싱싱한 거야 네 선무당이 제일 세 애기동자가 제일 세 그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참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 애기나인 그러니까 아이나인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여러분 신채호의 부인이고 부인이다 신채호가 반했다면서요 신채호가 반했다면서요 아니 뭐 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아니 요새도 여자분이 뭐 국회의원 후보한다 뭐 이러면 우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막 그러는데 그때로서는 여자가 독립운동한다 하면 그것도 대충하는게 아니잖아요 대충하는게 아니고 이런 임명사전에 남는다 이런 정도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남자현 남자현 제 강의도 했잖아요 제가 여자 안준건 남자현 이래가지고 전격수로 아주 탁월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노딱이야 지금 이승만 건국세력하는 건국운동하는 세력들이 하도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노딱이에요 아 내가 열받아 미치겠어요 노딱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혈단이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였더라고요 네 철혈단 뭐냐면 임시정부가 좀 정부의 형태를 띄니까 뭘 제대로 빨리빨리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조선민족대동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따로 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의 이런 뭘 하나 하는데 온갖 서류 다 해야 되고 우리나라 뭐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혈이다 비스마르크 이런 거에 좀 관발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샹하이에서 조직돼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뚝을 셀이 뽑는 이런 걸 많이 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철혈단까지도 꼼꼼하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파면은 세말뚝이다 새로운 그런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들을 되살려서 현대의 오늘의 그 특히 그 우리 고유의 어떤 신앙체계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심어놓은 그 말뚝이죠 근데 말뚝이 말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그게 오히려 또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쇠말뚝을 갖다가 그 이제 박아놓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개량침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요즘에 저기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우리의 전기를 끊어놓기 위해서는 그런 가벼운 쇠말뚝이 아니라 더욱 흉한 것들을 그렇게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탐복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쨌든 꼭 한번 보시고 어 이 영화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인물들이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이 3.1절 혹은 광복절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맨 처음에 그걸 하고 그다음 뱀이 나와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팍 찔러 죽이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저 첩장이구나 첩장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역사를 전공해서 그렇는가 역사 전공하다 보면 직원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세우거나 뭘 하거나 다 처음에 땅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답이 안 나오는데 미신에 관계없이 땅을 세운다 제 잘 아는 목사님도 땅을 보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잘 아는 목사님도 땅부터 보고 세웠습니다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신도시 개발하면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설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쏟아질 것이다 야 거기에 딱 하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 웬만한 교회는 망하는 교회들이 많거든 예 그런데 땅을 보고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제가 봐드렸던 이건 너무 TMI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냐면 이 땅을 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좌청용 우베코에 태조산이 있고 요 앞에 연못이 조금 있고 이런 거를 다 보거든 예 그러니까 도로를 할 때 제일 큰 압력 세력이 뭡니까 이해관계단체가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뭐야 종치네 아닙니까 종치네 종치네가 도로를 다 점거하고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도로공사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명당 보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세 명당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대체제를 소외돼 여러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야 직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직원들을 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직원들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첩장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완용 그 무덤의 첩장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적어도 6m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6m는 파고 들어가야 측장을 그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온이의 길이가 한 2m 되기 때문에 네 2m가 넘었죠 2m가 넘는 그 관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 와 이게 어느 정도 깊이로 6m를 파고 들어가는데 최민식이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6m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골리아 크레인으로 파고 들어가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삽으로만 한다고 한 달은 넘게 파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일주일 만에 파는 걸로 나오죠 그게 영화적 설정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끌어올리는 게 야 내 참 뭐냐 하면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세상에 사람 네 명이서 한다고 그거를 그것도 한 명은 여자야 김고은 씨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그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영화의 영화적 상상 그러니까 그게 골리아 크레인이 끌어올려도 그게 아이고 3일은 걸릴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 뭐야 차에다 싣고 그 옆에 절로 가자 보국사 그 보국사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보국사라든지 또 보국사의 주지가 움봉생 움봉생 네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서 송파구 잠실동의 모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단체 관람으로 서울의 봄을 보자 했을 때 난리가 났죠. 난리 나가지고 무효화됐습니다. 아니 보면 안 됩니까? 왜 난리가 납니까? 3.1절에 그 영화 나왔을 때 아 이거 보러 가야 된다 그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뚝심을 보여줘야 돼요. 서울의 봄을 너가 못 보겠으니까 우리는 정교생 데리고 파멸 보러 가겠다. 아니 그 영화에 그 학교가 건국전쟁 보러 간다 했으면 난리 났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소리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참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백왕사님이 파멸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국전쟁 얘기를 좀 떼서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뒤에 왜냐하면 내국적은 일본 이승만 미 체류 시절에 작피 국적 표기했다는 거 또 이승만이 1910년에서 20년의 행적을 증명할 사료를 찾았는데 보니까 친일 발언을 한 미국인 여교사는 감싸고 친일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자존심을 내세웠던 한인 학생은 잘라라. 다시는 징계로 해서 저런 얘기 못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런 얘기 다 있고 지금 건국전쟁이 그렇게 히트를 친다면 저 기사가 다시 나와야 되는 저 기사 지금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2014년이에요. 2014년. 2014년 이후에 경향신문에서 못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소리죠.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질 거다. 그냥 파며 건드리지 말아라. 자꾸 니네들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거기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1700만 돌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지은 님께서 백의선 쌤이 김성수 평론가님 채널에 출연한 걸 환영합니다. 또 이에스킼님 캐나다에서 또 후원해 주셨고요. 나스닥터 미국 주시님 꼬리잡아요 최고의 평론가 김성수 이렇게 해 주셨고 라떼사랑님도 백의선 강사님 역사강좌 완전 편입니다. 민산흥님도 백의선 강사님 아니 김성수 TV가 글로벌하네요. 대단합니다. 독일에서도 보시고 캐나다에서도 보십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방송을 하겠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방송에 나온 이유가 제가 우리 김성수 TV를 제가 이 제안을 6개월 전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제가 쓰러져버리는 바람에 5개월을 제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꾸역꾸역 제가 활동을 하는 걸 해주고 이제 매불쇼에는 계속 나오다가 제가 김성수 TV는 요번 주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몸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나올 만큼은 회복됐다라고 보고 제가 방송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대신에 오늘 제가 40분 늦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변비가 심했다 그러면 아니 뭐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다음번에는 반드시 일찍 와서 12시 정각에 땅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의성 강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